매일 매일 가시는 거예요, 거기를? 네, 그렇습니다. 조심해. 아,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? 네. 이 바위 안에? 네. 와, 어떻게 여기에 들어갔지? 이게 뭐예요? 초롱이. 초롱이? 초롱아! 초롱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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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이네요. 큰일 났네.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닌지 모르겠다. 원래 여기서 보였어요? 여기 지금 밑에. yeah. 빠졌나. 좀 더 들어갈게요. 지금 항상 이 상태로 있었거든요. 이 상태로 있어서 그 목적이로 여기를 좀 먹고 마시고 했는데 얼굴 보였네요. 네. 다 보였죠. 저렇게 껴 있었었네요? 네. 어. 어. 오지를 못합니다. 너무 절망돼요. 어. 소리 들린다. 와. 여기 되게 위험한데 이거? 미끄러운 거 아니야? 어. 나왔다. 고개 내밀었다. 나왔어요? 네. 고개 내밀었네. 보이죠? 차 놈아. 괜찮나? 괜찮아? 워낙 교감이 잘 되고 산에 다녀도 고마. 저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. 물 먹으라고 목줄 잠깐 풀어준 찰나예요. 물 먹으라고 목줄 잠깐 풀어준 찰나예요. 거 잠깐의 실수가 이렇게 큰 결과예요.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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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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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 내가 먹는다. 여기를 여기서 깨서 사람이 몸이 들어가서 이 어깨 정도 들어갈 수 있을 때만큼 깨서 깨고 들어가면서 족 입구까지 깨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. 중요한 거는 이게 이쪽 지형이 이 바윗돌이 약하다는 거예요. 이게 푸석푸석하고 깨진다고 이거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떨어졌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겨우겨우 붙어있는 것 같아요. 먹을 것 좀 주고 무대로 하시죠 잠깐. 아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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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? 빨리 빨리 고 고 고 고 고 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